안녕하세요. 신민아입니다. 아이스 슬레지하키라는 스포츠를 아시나요?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타고 하는 장애인 아이스하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종목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패럴림픽도 함께 열린다는 거 아세요? 패럴럴이란 말은 평행한, 병렬에, 유사한,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평행하게, 동등하게, 균형있게 존재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썰매 위에서 그들은 맘껏 달리는 꿈을 꿉니다. 아이스 슬레지하키 국가대표 여러분께 해피에너지를 보냅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